고속도로인데요. CCTV입니다. 가로등이 있는데요. CCTV는 차들이... 아이고, 저 왜 저래? 어어어... 뭘 들이받았어? 졸음운전인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보시죠. 저 트럭이... 어? 어? 아이고, 넘어졌어요. 이 뒤에 가는 차. 이 차가... 도와줘야 되겠다. 아, 그 앞에다가 비상등 켜고 좀 앞에 섰으면 좋았을 텐데 앞쪽으로 가네요. 아이고, 비상등 앞에서 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앞쪽에 차를 세우고... 앞에서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네, 저거 넘어진 트럭저럭... 저거 도와주러 가시네요. 그런데... 그런데... 혹시... 뒤에서 오는 차들 비상등 켜고 천천히 지나가는데 혹시 못 보는 차가 있으면 어떡하죠? 어? 이 차 봐? 아이쿠... 아이쿠... 졸음운전일까요? 아니면 딴짓했을까요? 넘어져 있던 트럭 운전자와 그리고 도와주러 앞으로 왔던 소형 트럭의 운전자 두 분 다 사망했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영상 송영훈 기자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